하루 10분 투자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운동으로 동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동생 따라해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한동생 따라해 보실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두 팔을 앞으로 올렸다가 위로 들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옆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들풀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다리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두 손을 무릎에 대고 굽혀 앉았다가 일어서며 무릎을 펴줍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몸을 바로 세워줍니다. 다리운동할 때 무릎을 굽힐 때는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뒤꿈치부터 엉덩이까지 근육이 쫙 펴질 수 있도록 쭉 펴줍니다. 상체는 물론 마찬가지로 펴줘야 됩니다. 다리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팔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운동 하나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두 팔을 길을 스쳐서 땅에서 스치게 되도록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팔운동 할 때 돌리기 할 때는 어깨를 축으로 하여서 뒤돌을 해주는데 길을 스쳐갑니다. 최대한 크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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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